여수의 한 업체에서 작업자가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.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여수의 한 방사선 활용 검사업체에서 작업자 한 명이 필름 교체 작업을 하다 연간 선량 한도인 50mSv를 넘어 방사선에 피폭됐습니다. 현재까지 해당 작업자의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원안위는 피폭자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와 방사선원 회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